브리핑 서울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리고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태우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헤즈볼라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지금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상륙을 한다고 하죠. 밀턴. 그렇다 보니 국제유가가 또 한 번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급등락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데요.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튀었다는 점, 시장 안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지 오늘장에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장 확인해 볼게요. 어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홍콩 증시 정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자상 최고치를 써 내려갔던 하루였었는데 국내 증시는 제대로 소외감을 느꼈죠. 코스피는 2,600선 안착을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2,599포인트, 코스닥은 775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환율은 1,350원대로 다시금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1,200억 원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은 900억 원 순매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SK하이닉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삼성전자는 5만 전자로의 종가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SK하이닉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그 이상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TSMC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었는데요. 그만큼 AI 수요가 짱짱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3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면서 하이닉스 또한 강하게 힘을 받아갔습니다. 반면에 NC소프트 정말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TL이라는 신작 게임이 글로벌리하게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를 내보였습니다. 투자의견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7만 원까지 낮추면서 NC소프트가 8%의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도 올라와 있는데 어제도 조선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랠리를 이어가면서 후판 가격의 상승, 조선주들의 마진 악화라는 쪽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하방 한 명을 계속 받아갔었는데 어제 강하게 튀어 올라갔고요. 특히나 항아우션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유럽 선주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조선주 어제 전방위적으로 기자재까지 힘이 좋았고요. 히토류가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보복의 카드로 이번에도 히토류를 내보였습니다. 히토류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전기차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광물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봤을 때 중국이 한 97%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그 가격적인 압박을 좀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고요. 티플렉스가 17%로 대장애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치료 관련주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강한 상승 어제 이어서 그제 이어서 또 어제도 연속적인 흐름 보여줬고요. 펩트론이 일라이릴로와 손을 잡았었죠. 연속적인 시세 뽐냈습니다. 어제도 20%의 추가적인 상승 보여줬고 대봉 LS나 대웅제약 순환매 돌고 있죠. 이 비만치료 안에서도 좀 늦은 후발주자로 대웅제약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제 5% 상승, 인벤티지 랩도 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었던 LG에너지솔루션 어제는 쉬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실적 선방을 했죠. 매출액이 6조 9천억 원이 나오면서 예상치 대비 한 7% 더 잘 나온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환율의 하락과 그리고 테슬라 양 출하가 감소한 점은 아쉬웠습니다만 자동차 전지 전 부문에 걸쳐서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ESS 성장이 두드러지죠. QOQ로 봤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벤츠와 손을 잡았다라는 호재도 있었죠. 11년에 걸쳐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28년도부터 38년도까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고요. 4, 6시리즈 제품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26년에 완공 예정인 미국 에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GM에서는 LG엔솔과의 합작 배터리사 얼티엄셀즈를 철수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우려와 기대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군데 증권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리포트를 내보였는데요. 56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했던 리포트가 4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회견 하향 조정한 다울투자증권도 있었습니다. 우려는 역시나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겠죠. 단기적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저점 대비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부분이 그건데요.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시세에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찍힌 것인가 잠시 후에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TA항공 제2의 고려하연될까 이렇게 키워드 달려있는데요. 주가 상승의 공식 중에 하나가 또 경영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TA항공 쪽으로 어제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손오인터내셔널이 TA항공 경영권 확보를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TA항공의 최대 주주 예림당과 이제 한 2.6%가량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명 손오 그룹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서준영 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때 내세였던 게 프리미엄 전략. 고가권의 이제 리조트나 호텔 관련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한 항공사를 계열사로 편입을 하려는 목적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A항공이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17%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